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소개해드릴 책은 출판사 U.I.Books 지은이 장수환의 생각을 키우는 동양철학 이야기입니다. 동양철학이라고 하면 한자가 나오는 어려운 책이라 생각이 먼저 들고 납니다. 책 표지에 쓰여있는 철학은 웃는 법을 가르치는 학문이다. 라는 몽테뉴의 명언처럼 이 책은 이솝 우아를 읽고 있나 하는 느낌이 드는 책입니다. 책에는 고사성어에 얽힌 이야기들이 재미있게 풀어져 있습니다. 생각을 키우는 동양철학 이야기는 4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부. 모든 것에는 원리가 있다. 2부. 지혜의 힘. 3부. 결국은 본질이 중요하다. 4부. 욕심을 버리면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생각을 키우는 동양철학 이야기의 일부분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생각을 키우는 동양철학 이야기 제1부. 모든 것에는 원리가 있다. 우물안 개구리 우물안에 개구리 한 마리가 살고 있었다. 어느 날 개구리는 바다 거북 한 마리가 기어오는 것을 보았다. 바다 거북아 빨리 좀 오렴. 어서 와서 나의 아름다운 낙원을 보렴. 거북이가 우물 난간으로 기어와서 고개를 빼고 우물 속을 들여다보았다. 개구리는 우물을 가리키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너는 태어나서 이런 즐거움을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을걸? 나는 낮에는 우물가에서 땀을 식히고 밤에는 깨진 항아리 틈으로 들어가 잠을 잔단다. 물 위에 떠서 달콤한 꿈을 꾸고 진흙 위에서 편안하게 뒹굴지. 저 올챙이나 개 따위는 나의 즐거움을 흉내내지 못해. 그러자 바다 거북이가 우물 안으로 기어들어갔다 금세 나와서 이렇게 말했다. 너는 바다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니? 나는 아주 넓은 바다에 산단다. 그 바다는 수천리 들판과도 비교가 안 돼. 너무 깊어서 수만 길 높이에 산뽕우리를 집어넣어도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아. 우임금 시절에는 10년 동안 9번이나 큰 홍수가 났지만 한치도 불어나지 않았고 당임금 시절에는 8년 동안 7번이나 가뭄이 들었지만 한 뼘도 줄어들지 않았단다. 나는 큰 바다에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유로이 떴다 가라앉았다 하지. 큰 바다에 사는 즐거움이 어떤지 이제 알겠니? 개구리는 눈만 껌뻑거리며 입을 떡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장자에서 이야기 풀이 이 우아는 좁은 식견으로 재잘난 채 하는 사람을 우물한 개구리에 비유하여 꼬집고 있다. 우물한 개구리는 바깥 세상을 보지 못하고 좁은 우물 안에서만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가 사는 곳이 제일 좋은 곳인 줄 알고 있다. 그러다가 바다 거북의 말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자기의 식견이 너무 편협하고 유치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목마른 붕어 어느 날 장자가 양식이 다 떨어져서 황하를 감독하는 관리를 찾아가 양식을 꾸려했다. 황하 감독관이 그를 보고 말했다. 좋소. 백성들이 조세를 낼 때까지 기다렸다가 삼백량을 구워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장자는 그 말을 듣고 대꾸했다. 제가 어제 이리로 오는데 길에서 누군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방을 둘러보다가 수레바퀴에 패인 바짝 마른 웅덩이에 붕어 한 마리가 가로 누워 있는 걸 보았습니다. 제가 물었지요. 붕어야 어쩌다 이렇게 됐니? 붕어가 대답하더군요. 저는 동해에서 왔어요. 곧 말라 죽을 것 같아요. 제게 물 한 바가지만 주셔서 저를 살려주세요.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아. 내가 지금 오나라와 월나라로 가는 길인데 그곳 임금을 설득해서 장강의 물을 너에게 끌어다 대줄게. 됐지? 그러자 붕어가 숨을 가쁘게 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물속을 떠나 여기에 외롭게 누워 있게 되었기에 당신에게 물 한 바가지로 살려 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장강 물을 끌어다 저를 살려 주시겠다는 당신의 호의는 고맙지만 물을 끌어오기 전에 일찌감치 건어물 가게에서 저를 찾는 편이 빠르겠습니다. 말 문이 막힌 감독관을 뒤로 하고 장자는 유유히 자리를 떠났다. 장자에서 이야기 풀이 이 우한은 실속 없이 헛된 말만 하고 큰소리 치면서 실제로는 아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을 풍자한다. 황하 감독관은 겉으로는 큰 소리를 뻥뻥 쳤지만 속으로는 장자의 문제를 해결해 줄 마음이 전혀 없는 위선자였다. 장자는 감독관의 그런 본심을 붕어의 입을 빌어 폭로하고 있다. 먼 곳의 물로는 당장의 갈증을 풀지 못한다는 속담처럼 굼뜬 행동이나 방법으로는 절박한 요구를 해결할 수 없다.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송나라에 원숭이를 아주 좋아하여 집에서 기르는 노인이 있었다. 노인은 원숭이를 오랫동안 기르다 보니 그들의 성질을 잘 이해했고 그들 또한 노인의 마음을 잘 알게 되었다. 노인은 집안 식구들을 굶길지언정 원숭이들은 잘 챙겨 먹였다. 얼마 못 가 집안의 양식이 다 떨어지려 할 즈음 노인은 원숭이들의 밥을 줄이자니 그들이 싫어할 것 같아 걱정이 되었다. 그래서 먼저 원숭이들에게 물었다. 이제 양식이 떨어져 가니 먹는 양을 줄여야 한다. 오늘부터 도토리를 아침에는 3개 저녁에는 4개를 주겠다. 됐지? 노인의 말을 들은 원숭이들은 펄쩍펄쩍 뛰면서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며 불만을 터뜨렸다. 노인은 소동을 잠재우기 위해 급히 말했다. 아이 좋아, 그러면 아침에는 4개 저녁에는 3개를 주지. 그러면 되겠지. 노인의 말을 들은 원숭이들은 머리를 흔들며 꼬리를 붙잡고 땅바닥을 기어다니며 몹시 좋아했다. 열자에서 이야기 풀이 원숭이를 기르는 노인이 날마다 원숭이들에게 도토리 7개씩을 주는데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씩을 주는 방법과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씩 주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앞, 뒤 분량만 다를 뿐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이었다. 그런데 원숭이들은 그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고 자기들에게 더 유리한 방법을 선택한 것이냥 좋아했다는 이야기이다. 본래 남을 속이는 교묘한 수법을 비유하는 이야기로 쓰였으나 오늘날에는 복잡다단하고 반복무상한 행동을 비유하여 쓰고 있다. 수레바퀴를 막아선 사마귀 어느 날, 제나라 장공이 수레를 타고 산으로 사냥을 나가다가 길 한복판에 작은 녹색 곤충 한 마리가 두 발을 들고 수레바퀴와 맞설 태세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호기심이 발동한 장공이 마부에게 물었다. 저 벌레는 무엇이냐? 사마귀란 놈입니다. 저 벌레는 나아갈 줄만 알고 물러날 줄은 모릅니다. 제 힘은 따져보지도 않고 적을 가볍게 여긴답니다. 장공은 마부의 말을 듣고 길게 탄식하며 말했다. 저 벌레가 사람이었다면 반드시 천하무적의 용사가 되었을 것이다. 장공은 마부에게 사마귀가 치이지 않도록 길을 비켜가라고 명령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제나라 용사들은 더욱 충성을 다해 자신을 돌보지 않고 싸웠다고 한다. 회남자에서 이야기풀이 자기 분수를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함부로 덤비는 사람을 풍자한 이야기다. 사마귀가 수레바퀴에 맞서려고 무작정 덤비는 것은 자기가 가진 힘이 어느 정도인지를 몰라 오직 전진만 할 줄 알았기 때문이다. 이 우화는 우리에게 사람이라면 반드시 자기 자신을 알고 힘을 헤아려서 일을 해야 한다는 도리를 명백히 가르쳐주고 제2부 지혜의 힘 귀신 그리기가 제일 쉬워 제나라 왕은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다. 하루는 여러 식객들에게 물었다. 무슨 그림이 가장 그리기 쉬운가? 잠시 침묵이 흐르자 한 식객이 일어나서 말했다. 귀신을 그리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개와 말은 사람마다 볼 수 있고 날마다 눈앞에 있으니 진짜처럼 똑같이 그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나 귀신은 그림자나 형체가 없고 본 사람도 없으며 눈앞에 나타나지도 않으니 제 마음대로 그려도 되지요. 어떻게 그리든 귀신을 담지 않았다고 증명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귀신을 그리기가 가장 쉽습니다. 이야기 풀이 우리는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반드시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출발해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늘 보는 것들은 익숙하게 느껴지지만 막상 하려고 하면 생각대로 쉽게 되지 않는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꾸며내는 것이다. 근거 없고 허황된 것이므로 아무리 꾸며대도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에 근거하여 진리를 탐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노력과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늙은 말과 개미 제나라 재산 관중과 대부 습붕이 황공을 따라 고주국을 징벌하러 나섰다. 봄부터 질질 끓던 전쟁은 겨울이 되어서야 끝났는데 귀국하는 길에 그만 군대가 사막에서 길을 잃었다. 그때 재산 관중이 말했다. 늙은 말은 영물이니 늙은 말을 앞장세우십시오. 관중의 말대로 늙은 말 몇 피를 앞세우고 따라가니 과연 길을 찾을 수 있었다. 사람과 말이 황량한 산에 이르렀다. 여러 날이 되도록 마실물을 찾지 못해 병사들이 목이 말라 한 걸음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때 습붕이 말했다. 개미는 겨울에는 양지 쪽에 굴을 파고 여름에는 응달에 굴을 파는데 개미굴은 항상 물길 위에 있습니다. 대부 습붕의 말을 듣고 군사들이 개미굴 밑을 파봤더니 그의 말대로 물이 솟아나왔다. 한비자에서 이야기풀이 관중과 습붕은 지혜가 뛰어난 사람들이었지만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면 미물인 말이나 개미한테라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서슴없이 배울 줄 알았다.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모르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경험 있는 사람에게 허심탄회하게 묻고 배워야 함을 가르쳐주는 우아이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린 법 춘추시대 때 진나라가 영토 확장을 위해 광나라를 치려면 반드시 이웃나라인 우나라를 지나가야만 했다. 진나라 헝공은 우나라 왕에게 수국지방에서 나는 진귀한 벼곡을 바치며 길을 빌려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우나라 대부 궁지기가 왕에게 간언을 했다.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어선 안됩니다. 우리나라와 괵나라는 입술과 이 같은 관계입니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린 법입니다. 입술이 없는데 이가 어떻게 지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괵나라와 서로 돕는 것은 서로에게 은덕을 베풀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존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 진나라가 괵나라를 치도록 내버려둔다면 다음에는 우리나라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나라 왕은 궁지기의 말을 외면한 채 진나라 헝공이 준 벼곡을 받고 길을 빌려주었다. 괵나라를 빼앗은 진나라는 돌아오는 길에 우나라를 쳤다. 여시 춘추에서 이야기 풀이 식견이 좁은 우나라 왕은 오직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진나라 헝공이 품고 있는 야심을 보지 못했다. 그에게 길을 빌려주는 것이 자기 나라의 존망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전혀 생각지 못하고 진나라에게 길을 빌려줌으로써 결국은 나라를 잃게 되는 비극을 초래했다. 서로의 관계가 밀접하면서 이해가 얽혀있는 것을 비유한 이야기이다. 제3부 결국은 본질이 중요하다. 없는 호랑이도 세 사람만 우기면 있다. 위나라 왕은 퇴자를 조나라의 인질로 보내면서 방공을 함께 보냈다. 방공이 떠날 때 위왕에게 이렇게 말했다. 어떤 사람이 뛰어와서 저작거리에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보고하면 믿으시겠습니까? 믿지 못하겠소. 저작거리에 어떻게 호랑이가 나타난단 말이오. 두 번째 사람이 달려와 저작거리에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왕은 잠시 망설이다가 여전히 고개를 흔들며 못 믿겠다고 말했다. 방공이 다시 왕에게 물었다. 굳이요 세 번째 사람이 달려와 저작거리에 호랑이가 있다고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믿어야지요. 세 사람이나 그렇게 말하는데 거짓일 리가 있겠소. 방공이 일어나 말했다. 저작거리에 호랑이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 사람이 있다고 하면 임금님께서도 믿으실 것입니다. 조나라 한다는 위나라에서 저작거리보다 멉니다. 임금님 앞에서 저를 헐뜯는 사람이 어찌 세 사람뿐이겠습니까? 시비를 분명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방공이 짐작한 대로 그가 떠나자 왕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렸다. 후에 그가 한 단에서 돌아왔으나 왕은 그를 부르지 않았다. 전국책에서 이야기풀이 이 우화는 꾸며낸 헛소문이라 해도 여러 사람이 말하거나 거듭 반복해서 말하면 사실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을 비유해서 보여주고 있다. 사람을 대할 때나 일을 처리할 때 섣불리 남의 말만 믿지 말고 여러 방면으로 면밀하게 조사 연구할 것을 가르쳐 준다. 장님 코끼리 만지기 옛날에 장님들이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몹시 궁금하여 코끼리를 둘러서서 손으로 이리저리 더듬어 보고는 자기가 코끼리에 대해서 잘 안다며 서로 나서서 말하였다. 코끼리의 머리를 만진 장님은 커다란 바위 같다고 했다. 귀를 만진 장님은 곡식을 까부르는 키와 비슷하다고 했다. 다리를 만진 장님은 쌀을 찢는 돌절구가 틀림없다고 했다. 그때 코끼리의 꼬리를 만져본 장님이 말했다. 흐흐 너희들은 모두 들렸어. 왜 엉뚱한 소리들이야? 코끼리는 가늘고 긴 노끈처럼 생겼어. 중국 고대 우아에서 이야기 풀이 이 우아 속에는 여러 명의 시각장애인이 등장한다. 이들은 코끼리의 한 부분만을 만져보고 코끼리의 생김새에 대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린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전체를 보고 사물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했을 때에만 그것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귀주 당나귀 귀주에는 원래 나귀가 없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다른 곳에서 나귀 한 마리를 배에 싣고 들어왔다. 그러나 귀주에서는 나귀가 쓸모없었기 때문에 산 아래에서 제멋대로 뛰어다니도록 내버려 두었다. 어느 날 산에서 내려온 굶주린 호랑이가 당나귀를 발견하고 몹시 놀라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이게 뭐지? 혹시 신령님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 호랑이는 허둥지중 산으로 들어가 몰래 나귀의 동정을 살폈다. 다음 날 호랑이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살금살금 나귀에게 다가갔다. 호랑이를 발견한 나귀는 머리를 높이 쳐들고 히잉히잉 하고 크게 소리를 질렀다. 생전 처음 나귀 울음소리를 듣고 놀란 호랑이가 나귀가 자기를 물려고 하는 줄 알고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숲속으로 도망쳤다. 한참 달아나다가 뒤돌아보니 쫓아오는 기척이 없었다. 그러자 호랑이는 다시 돌아가 나귀를 보았다. 호랑이는 이런 일을 여러 번 되풀이하고 나서 이 괴물이 신통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그 울음소리도 예사로이 듣게 되었다. 그래서 호랑이는 당나귀에게 바짝 다가가 발로 툭툭 건드려보기도 하고 꼬리로 몸을 툭툭 쳐보기도 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당나귀는 갑자기 호랑이를 뒷발로 걷어찼다. 당나귀의 본색이 드러나자 호랑이는 기뻐하며 말했다. 이 녀석 겨우 이따위 재주를 가지고 호랑이는 사납게 달려들어 당나귀에 목을 물었다. 나귀는 울부짖으며 뒷발질을 해보았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중국 고대 우아에서 이야기풀이 처음 호랑이의 눈에 비친 나귀는 아주 그럴듯하고 대단해 보였다. 그러나 나귀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호랑이는 결국 나귀를 잡아먹고 만다. 여기에서 나귀는 겉보기에는 그럴듯하고 대단해 보이지만 실속 없이 큰소리만 치는 사람을 풍자한다. 낯선 상황이나 새로운 대상을 만났을 때에는 겉모습에 미혹되지 말고 냉철하게 관찰하고 직접 부딪혀 그 본질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술과 신발을 좋아하는 성성이 숲속에 성성이들이 살고 있었다. 그들은 술을 좋아했고 나막신을 신고 인간의 걸음걸이를 흉내내는 것을 즐겨했다. 이러한 성성이들의 습성을 알고 있는 사냥꾼들이 숲속에 술과 나막신을 잔뜩 가져다 놓고 성성이가 오기를 기다렸다. 먹이를 찾다가 술단지와 나막신을 본 성성이들은 그것이 사냥꾼이 설치한 덫이라는 걸 알아채고는 인간의 조상에게까지 욕을 퍼부었다. 너희는 이 바보 같은 물건들을 가져다 놓고 우릴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지? 술이나 나막신을 갖다 놓으면 우리가 좋아할 줄 알고 이 몸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안 속는다. 너희들은 우리를 어찌할 수 없을 거야. 성성이들은 욕을 하면서 엉덩이를 돌려 그 자리를 떠나갔다. 그러나 몇 걸음 못 가 뒤돌아보고 또 조금 왔다가는 다시 엉덩이를 돌려 가다가 몇 걸음 못 가 또 뒤돌아보았다. 그러다가 결국 향기로운 술과 재미있는 나막신의 유혹을 참지 못하고 군침을 흘리면서 잠시 꼼짝 안고 앉아있었다. 그러다가 그들은 갑자기 달려들어 와글와글 떠들면서 술단지를 껴안고 마구 마셔댔다. 그러고는 술에 취해 나막신을 신고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걸었다. 이때 숨어있던 사냥꾼들이 기어나와 비틀거리는 성성이들을 몽땅 잡아갔다. 중국 고대 우아에서 이야기 풀이 성성이는 총명하여 숲에 놓여있는 술단지와 나막신이 인간이 고의적으로 설치한 함정이란 것과 거기에 담긴 의도를 정확하게 알아맞혔다. 그러나 그들은 유혹 앞에서 자신의 탐욕을 억제하지 못하고 처음에 다졌던 결심이 무너지면서 결국 함정에 빠지고 만다. 유혹 앞에서 자신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이다. 제4부 욕심을 버리면 보이는 것들 사냥개에게 쥐를 잡게 했더니 제 나라에 개를 잘 고르기로 유명한 사람이 있었다. 그의 이웃에 사는 사람이 그에게 쥐를 잘 잡는 개 한 마리를 물색해 줄 것을 부탁했다. 1년 후 그는 개 한 마리를 끌고 와서 말했다. 이 개는 이 개는 사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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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멧돼지 같은 들짐승 이지 조그마한 쥐가 아닙니다. 만약 이 개에게 쥐를 잡게 하려면 밧줄로 그의 뒷다리를 묶어놓으십시오. 그의 말대로 밧줄로 뒷다리를 묶고 나서야 그 개는 비로소 쥐를 잡기 시작했다. 여시 춘추에서 이야기풀이 들짐승을 잡는 사냥개에게 작은 쥐를 잡게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은 큰 인재를 하찮은 일에 쓰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이 우아에서는 마치 개의 뒷다리를 묶어놓고 쥐를 잡게 하듯이 인재를 억압하고 매장하는 현실을 풍자하고 있다. 즉 인재를 잘못 임용하고 낭비하는 실태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인재를 임용할 때에는 그들의 능력을 끌어내어 각자가 지닌 가치를 마음껏 빛나게 해 주어야 한다. 진정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라면 안영은 중모라는 곳에서 어떤 사람이 다 해진 갓을 쓰고 가죽옷을 뒤집어 입고 서풀지고 길가에 앉아 쉬고 있는 것을 보았다. 안영은 보기에도 그가 예사로운 인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사람을 시켜서 물어보았다. 당신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저는 월석보라고 합니다. 여기서 뭘 하고 있습니까? 저는 중모에서 어떤 사람의 종로릇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심부름을 갔다가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가 종로릇을 한다는 말을 들은 안영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 무엇 때문에 종이 되었습니까? 제 힘으로는 얼어 죽거나 굶어 죽는 것을 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종이 된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삼 년이 되었습니다. 노연할 수 있습니까? 어쩔 수 없이 잠시 종이 된 것이라서 몸값만 갚으면 노연할 수 있습니다. 안영은 자기 수레에 왼쪽 말을 풀어서 몸값을 치른 후 그를 수레에 태워 함께 여관으로 갔다. 여관에 도착한 안영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혼자 들어가 버렸다. 이에 화가 난 월석 보는 안영에게 절교를 하자고 청했다. 저와 선생은 이전부터 교제하던 사이가 아닙니다. 선생이 3년 동안 남의 종살이를 하셨다는데 저는 오늘에야 선생을 만나서 몸값을 갚아드렸습니다. 제가 선생께 뭘 잘못했단 말입니까 어찌 그리도 성급하게 절교하자고 하십니까 이에 월석 보가 대답했다. 선비는 자기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굽혀도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에게는 굽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군자는 자기가 공이 있다고 남을 함부로 깔보지도 않을 뿐더러 남에게 공이 있다고 자기를 굽힐 까닭도 없습니다. 제가 3년 동안 남의 종살이를 했지만 그 사람은 저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선생이 저를 부려주셔서 자유의 몸이 되게 해주셨을 때 저는 속으로 이분은 나를 알아주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선생이 수레에 오를 때 아무런 말씀이 없으셔서 처음에는 인사를 잊으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아무 말씀 없이 안으로 들어가시니 저를 종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까? 저는 차라리 남의 종이 되어 선생이 대신 물어준 제 몸값을 갚을 작정입니다. 좀 전에는 제가 선생을 겉모습으로만 대했는데 이제 선생의 뜻을 알겠습니다. 자기 몸을 단속하는 사람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고 판단을 정확히 내리는 사람은 말을 비꼬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인사는 늦었지만 저를 버리실 것까지야 있습니까? 잘못은 고치겠습니다. 안영은 사과를 하고 사람을 시켜서 방을 깨끗이 청소하게 한 후 자리를 새로 깔고 예의를 갖추어 그를 맞아들였다. 월석보가 말했다. 공손한 사람은 굳이 귀를 닦지 않고 예의를 갖추는 사람은 배척을 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용숭한 예로 대하는 것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 뒤 안영은 월석보를 귀한 손님으로 대했다. 앉아 춘추에서 이야기 풀이 이 우한은 우리에게 남을 도와주려면 그의 걸맞은 예의를 갖추어야 함을 일깨워 준다. 안영은 월석보가 비록 차림새는 남노하지만 예사 사람이 아니란 것을 알고 그의 몸값을 치러 양민이 되게 해주었다. 그러나 그는 그의 합당한 예의를 갖추지 못했고 그로 인해 월석보는 안영의 선심에 대해 치욕스럽게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사람을 알아준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자질을 알고 그에 걸맞게 대하는 것이다. 바퀴장이가 독서를 논하다. 어느 날 제나라 황공이 당 위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정신을 집중하여 책을 읽고 있는 글을 보고 아래에 있던 편이라는 바퀴쟁이가 물었다. 무슨 책을 읽고 계십니까? 성인이 쓰신 책이라네. 성인이 아직 계시나요? 벌써 돌아가셨지. 그렇다면 임금께서 읽고 계시는 책은 옛사람의 찌꺼기에 지나지 않는 군요. 바퀴장이 편의 말을 들은 황공은 화를 내며 말했다. 내가 책을 읽는데 너 같은 바퀴장이가 뭘 안다고 감이 짓거리느냐 납득할 만한 이유를 대면 살려주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을 테다. 좋습니다. 편은 조용히 대답했다. 제겐 바퀴 깎는 기술밖에 없으니 바퀴 깎는 것으로 말씀드리지요. 나무를 깎아 바퀴를 만들 때 튼튼하고 단단하게 이지러진 데 없이 둥글게 만들려면 아주 숙련된 기술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바퀴살과 바퀴통 사이를 너무 깎으면 맞추기는 쉽지만 느슨해서 튼튼하지가 않습니다. 조금만 덜 깎으면 빽빽해서 끼워 넣을 수 없지요. 이 때문에 바퀴의 통에 살이 꼭 맞도록 깎는 기술에는 조금도 오차가 없어야 합니다. 이런 기술은 손으로 터득하여 마음으로 따르는 겁니다. 이런 숙련된 기교는 오랜 작업을 통해 길러지는 것이어서 제가 단순히 말로 제 자식놈에게 가르칠 수도 없고 제 자식놈도 실습을 하지 않고서는 이어받을 수 없지요. 그 덕분에 그 덕분에 저는 올해 이른인데도 아직 여기서 바퀴를 깎고 있답니다. 이렇게 보면 성인은 벌써 죽었고 그가 남긴 책 몇 권도 옛 것이니 임금께서 읽으시는 그 책이 옛 사람의 찌꺼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장자에서 이야기풀이 박휘장이 편의 말은 책을 통해 지식을 얻을 수 있지만 반드시 체험과 실천을 통해 그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함을 알려주고 있다. 그는 수십 년간 직접 작업을 통해 바퀴 깎는 기술을 터득하고 마음으로 다루었기에 숙련된 기술을 익힐 수 있었다. 이 우화를 통해 책을 통해 얻은 지식은 결국 찌꺼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과 참된 말도 직접 체험을 통해 터득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잘 들으셨나요? 그러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책 읽어주는 안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